막지말고 엘베 타요 막지말고 막지말고 나고 대지말고 엘베나 타세요 자유를 누린분들은 그냥 막으면서 오신다고 해서 그냥 끌어놔세요 솔드하는 지점에만 서있어도 일단 되니까 자유를 타요 빨리 나고 안녕 난 처음부터 자유를 타고 있음 좋겠지 이거 문 데리고 엘베 문 데리고 엘베 문 데리고 엘베 엘베 호 파워하는 처음은 끝이야 달리 러시아 로마 러시아 로마 러시아 아 예 러시아 출발 푸신하자 오케이 채워야겠다 기록돼야 지금 빨리 달리는게 내리다 싶으면 빨리빨리 박혀요 난 잡아서 안내야 되겠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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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빨리 알아보게 했네요 큰일겁니다 이런 파는 우리에게 충전이 없었네 아들림도 놀라고 아이 좀 좀 큰일 났다 아야 간주도 바이러스 수고하자 우와 빨리 가 빨리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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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눈살렛살렛살렛 살렸대 여기 노티벤지 막지 말고 이것만 들어오면 죽여 야 나밖에 없어 왜 왜 소름돋으면 된거냐 철장도 이상해 왜 이 신선 밖으로 넘어가면 철포가 금리가 맞출되나 뭔가 휴가 계속 태울 것 같애 뭐야 아르테리스 왜이렇게 일어났어 이 구간도 막지 말고 좁배어 여기 이 구간도 막지 말고 좁배어 아 이놈이 오 눈땅 진짜 아프다 안 눈땅 여기 2개 싣던데 뭐야 무서워 뭐라고 오 나 던지는 각별위에 치기는 못하겠어요 지금 없다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шее 불와라, 썼네 산타 없어서만큼 무섭겠습니까 여기 있기나 빠져요, 저 밑에 상대앞을 볼 수 있어요? 트윙스 죽어서요 네,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고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밑에 빠져요 아! 잘 들어갔다! 어디... 뭐지? 출발 자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